경찰 단속에 걸린 음주운전자가 알고 보니 13년 전 이미 사망처리된 사람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신원 확인을 위해 인적사항을 물어봤지만 A씨는 존재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허위로 인적사항을 말하는 등 A씨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자 경찰은 음주 측정 후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후 신원 확인 결과 경찰은 A씨가 2011년 주민등록기록이 사망 말소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가족이 실종신고를 한 뒤 5년 동안 발견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사망 말소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처리된 줄 몰랐고 열심히 일하면서 지냈다고 진술했다며 A씨에 대해 주민등록증 갱신을 안내하고 사망처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bes treatment for normal 말년 Blues